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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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라운드 2라운드 짠다이스 잔다이스 다시 올라왔죠 1티어로 토큰 오케이 토큰을 사고요 둘다 좋죠? 영랭을 토큰에 쓰는게 아니라 본체에 쓰는겁니다 열려요 그리고 왼쪽 깨비 미라긴 한데 1턴에 괴법 와서 업했구만 자 이 다음에 권양이 사고 욕 아니 얼려 오케이 여기 맞아줘 아까비 맞아줘야 되는데 그래도 이기죠 여기여기 그렇지 좋아 잘풀리네요 이번엔 이거 두개 살까 그냥 이것만 갖고 오면 되긴 하는데 아니면 이것도 방법 이걸 사고 이거 사고 내고 영롱을 여깄어 그럼 휴가만 갖고 오지 못했어 그럼 망했어 안내 내일은 중요한 약속이 제가 있기 때문에 휴방입니다 아주 중요한 약속 오 황카 황카도 너무 좋아 사발합시다 사발을 먼저 하구요 욕 아예 망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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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고 어 여기도 합체 뭘로 합체 뭘로 합체 어 이거 아니 이거 이건 쓰고 한 번 더 또 망끄스 쌍망끄스 이거 아끼고 싶다 그죠 일단 곤양이 주고 그래도 하자 이거랑 오케이 됐어 됐어 피해 됐다 너 업했니 너 안 했나 뭐야 왜 이렇게 악해 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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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제가 좀 갖고 있다가 불안 나오면 합칠게요 업할 만한데? 업했네 나도 업하자 업하고 영나무 써볼까 오 제일 좋은거 갖고 왔죠 어 또 한 카야 뭐야 얘 뭐야 너 죽어 그러다 풀 딜이야 풀 딜 이거 4성짜리라고 이거 망꾼 23 딜 자 이거 먼저 팔구요 바르구요 합체 여기서 불안 불안 뽑을거야 불안 깨비 다 삽시다 그냥 사고 하나 돌리고 얘도 팔자 여기서 이거 또 뜨면 깨비 100% 좋아요 20대 20딜 이거 한번 풀어본 다음에 업을 할게요 풀었죠 먼저 오바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업을 할게요 불안 안 나왔어 이러면 망했어 어허 일단은 좋아요 세긴 하네 아 물고기 좀 잡지 그냥 여군 없으면 진다잉 아 순서대로 싸우고 있어 그건 아니지 이런거 차 이런거 이런거 서순 서순 리브는 잡자 리브는 잡아야돼 체력벌로 이기나 이거? 이겼죠? 오케이 불안 무조건 불안 무조건 불안 무조건 불안 불안 불안하네 육성 만났네 아니 아니 뭘로기한테 줘봐 왕몰로 와 이거 너무한데 10골도 돌렸는데 아무것도 안나와 차라리 이거 이제 이거 돌리는것도 줘봐 이제 오 황카 나왔다 올리자 아 약하네 쨍거였네 아 아 나가 이십 이들 이십 이들 다음 칠게요 그 다음에 오케이 브란브런스 피어드 이것도 너무 좋죠? 잠깐만 자 일단 빨리하자 전함 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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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 이제 독성 어 삼독은 좀 해봐야 좋아좋아 좋아좋아 다 독성만 발라주면 돼요 어 나갔대 아이 쫄아버리고 나갔네 아이 노잼인데 이러면 다시 자 늦어쓰 아 이거 못써 어 여기 너무 좋은데 망곤 망곤 너무 좋죠? 이거 좀 해보고 어 이거 돌리자 나갔데요 아 아 나갔데요 자자자 아하 짠다이스로 1등하기 망곤만 뽑으면 아주아주 쉽습니다 거기에 불안까지 나온다면 그냥 우승 확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불필어어 우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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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zeni